D7과 A7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7은 D7 모양에서 1번 손이 빠집니다. 그리고 2번 손, 이게 2번 손이죠? 이건 3번 손, 이 손이 동시에 떨어집니다. 동시에 떨어져서 한 칸씩 그대로 간격을 유지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이게 A7입니다. 또 D7 돌아갈 때는 그대로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1번 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다시 1번 손을 떼고 2번과 3번이 그대로 하나씩 올라가고 그대로 내려가면서 1번 손이 들어갑니다. D7 되고 A7 D7 A7 D7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D7에서 어떤 분들은 1번 손을 떼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분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번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좋겠습니다.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같이 들어가고 또 어떤 분들은 떼고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분이 있고 또 내려갈 때도 하나씩 내려가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러지 마시고 동시에 올라가고 동시에 내려오면서 들어가게 됩니다. 떼고 올라가고 떼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한 잠깐만 연습하시면 됩니다. 한 10분 정도만 연습해도 이 모양이 대충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한 10분 정도 연습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진주 조기잡이의 반주를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그럼 처음부터 반주를 한번 해볼텐데요. 첫 부분에 보시면 G라는 코드가 그려져 있고 잔 자긋 그 자긋 잔 잔 하고 위에 점이 하나 찍혀있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. 이 점이 찍힌 것은 스타카토 라고 하는데 짧게 끊어진다는 뜻이죠. 그런데 초보일 때는 짧게 끊어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하나 둘 하고 손으로 덮으면서 셋 넷 이렇게 셀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.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한자부터 한 마디에 한 번씩만 잔 자긋 그 자긋을 친다는 것입니다. 자 그러면 첫 줄에 보시면 네 번을 연속으로 계속 G를 쳐야 되는데 G와 C 바꾸는 연습을 할 때 우리가 떼는 연습을 했는데 여기서요. 네 마디가 계속 하는 동안에는 이 손을 떼거나 그러시면 안됩니다. 그냥 그대로 치고 네 번을 연속 쳐야겠죠. 그 다음에 흰 구름을 할 때 그 마디를 할 때 다음 코드가 C구나 예상을 하시고 왼손을 보시면서 G시 바꾸는 연습을 한 대로 바꿔나가셔야 됩니다.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는 특히나 노래를 하시면 안됩니다. 노래는 잠시 접어두시고 오직 다음 코드가 뭐지 뭐지 그 생각만 하시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잔 자긋과 자긋만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이 노래를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 시작 시작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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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